Q. 현주 한테는 옛날에 더현이 탈 때 저는 이 친구에게서 약간의 그 섹시함을 봤거든요. 약간의 섹시함을? 네, 있어, 있어. 네, 색상해를 봤어요. 분명히 얘가 몇 년 후면은 할 수 있겠다. 뭔가 이런 걸 봤는데 너무 빠르게 갑자기 하게 된 거죠. 속성, 속성으로 뭔가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뭔가 하려고 하지 말고 약간 인비츠럴. 뭔가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. 하려고 하면 이게 섹시해지고 안 돼요. 조금씩 제스쳐도 연구를 하고 자신감이 점점 붙더라고요. 일취월장으로 한 번 하고요. 무대 하나하나에 감동을 받았습니다. 하여튼 그렇게 해서 배웠었던 본인만의 킬링 포인트 보여줄 수 있나요? 일단 이거 보여줄게요. 진짜 욕심되고 말교하고. 욕심부리지 않고 섹시. 무소유 섹시. 무소유 섹시 너무 빨갱이 같아. 보니 너무 귀엽네? 아, 너무 귀엽네. 귀여운데? 배우기 전. 아, 이거 도와줘야 되는구나? 배우기 전? 비포 비포? 배우기 전 어땠나요? 이거 할 수 없어서 올리는 거예요? 배우기 전. 시작. 선을 넣어. 고마워. 고마워. 이거 배우기 전인데 배우기 나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? 눈빛을 봐주세요. 선을 넣어 널 넣어 널 넣어. 그렇哈哈哈. 앨범 선을 넣어줘 네 kwest.